Q. 어른 공주? Q. 어른 공주? Q. 어른 공주? 진짜 차가웠어요. 낯설다. 차가가기 어려운.. Q. 난 엄청 가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저희한테는 정말 맞뻔니였기 때문에 아마 더 살짝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Q. 냉미녀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맞아 맞아. 딱 그거야. 말 걸기만 해봐, 어디 한 번냐 막 이랬는데 아 진짜! Q.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Q. 차돈이어서 살짝 차 온 사람 앞에서는 웃음을 잘 주냐는 웃음이 있어요. Q. 친해져요. 아 근데 제가 되게 조용한 편이어서 Q. 응? 아 진짜 차는 차가운 편이에요. Q. 차돈이어서 차가운 편이에요? Q. 차돈이어서 차가운 편이에요. 약간 가만히 있으면 되게 이미지가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Q. 나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처음보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괜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선뜻하기가 그래서 되게 가만히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차갑다고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극회예요. 그냥 동네가 생각하는 멤버 중에서 제일 웃기는 왕범권이에요. 하기는 먼저요. 노래 위해서도 저희가 스탠바이 하겠다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한테 직접 닿아서 링크를 하고 피디님들, 작가님들도 빵 터지시고 근데 혼자 아무렇지 않아요. 맞아 맞아. 원래 프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언니였을 뿐이지 친해지면 안 알았어. 진짜 안 담아네 쟤? 찬인상이랑 지금 현재랑 가장 다른 멤버가 아마 솜선 언니가 같아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딜까? 맞아요. 흔들림 없는 그녀의 목소리 명품 Voice 다 명풍 Voice 왜 이렇게 뻔뻔한 무치한 그녀의 시력 명풍 Voice 그녀의 눈둥자 그녀의 머 appears 멍Sa 옷만 해. 팔꿈 스타일. 아 인정. 그녀의 머리. 그녀의 벗금. 그녀의 벗금. 이거 다 공개하는 거 아니야? 그냥 김성순 다 갖고 싶어. 갖고 싶다, 김성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여러분 지금 기회예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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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낸죠?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그냥 지금 비녀로 쭉 하면 좋겠어요. 언니가 여행하고 저희랑 계속 놀아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뭔가 나한테 아우려. 저희는 막 어린아고 버리고. 우리 베이비들. 근데 진짜 언니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추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거 진짜. 아니에요. 저희 진짜 다 얘기해요. 진짜 다 얘기합니다. 우리 멤버들 진짜 다 얘기해준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한마음 한뜻이네요. 저희 멤버들. 사랑합니다. 아 저요. 사랑해요. 우리 이대로 가요 여러분. 좋아요. 빅뉴스까지 가요. 사랑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